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금휼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의 기사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기사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에 기적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오천명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성과 자녀들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그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천명 이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저 하나의 5, 2, 5천 이라라고 하는 이런 숫자로 일어난 단일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금휼의 마음이 앞에 있는 본문과 또 뒤에 따라오는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이며 더 넓게는 하나님의 금휼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것을 아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그 야굽족속들이 그 굶주림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금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도 그들이 낮과 밤에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그 금휼의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빈들 날이 어두울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놓을 곳을 없을 그때에 그들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신 이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들의 그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이 모든 금휼 사건 그 연결선상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도 이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에 있는 한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각 성에 보내서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이 사건과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결되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6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각 성에 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 외에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신, 여유분으로 가지 말고 그저 가서 있는 대로 가서 거하고 전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은 정말 굶주리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잠을 자지도 못하기도 쉬지도 못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성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을 정말 신이 나서 막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극휼의 마음으로 그 육신이 지쳤으나 영혼이 기뻐서 막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극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힘들고 먹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이 앉아서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군중들이 모여들으니까 안되겠다고 배를 띄워서 갈릴리의 한적한 곳, 그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오늘 배경이 어디냐면 빈들입니다 마을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빈들가에다가 배를 대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시는 이 본문에서 오병리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군중과 분리시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 한적한 곳 빈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배가 향하는 곳에 이들이 보고 먼저 달려가서 이 배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과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쉬고자 떠났던 빈들에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배보다 더 빨리 땅을 가로질러 그 빈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또 긍휼의 마음이 드셔서 예수님은 얼마나 더 피곤하셨겠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보다 훨씬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쉬지 못한 제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이끄시며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긴 시간을 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길어지고 결국 해가 저물어 빈들에서 사람들은 모여있고 이제 먹을 것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굶주린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제안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빈들이었더라 날이 저물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빈들입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와 같은 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각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 각 성에서 먹을 것을 사 먹고 그곳에서 유숙하라 이 밤을 그곳에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빈들이고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남자 5천명 그러면 아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낸 그 장본인이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면 수천명 5천명보다는 훨씬 많은 그 사람들을 먹일만한 그 떡과 또 물이 어디서 나겠냐라는 거죠 제자들은 묻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리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일행들은 200데나리온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의 7개월짜리 월급 7개월치 월급을 누가 다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불가능의 숫자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님 한 3천만 원어치 빵 사다 줄까요? 뭐 이 정도 지금 딱 던져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확인해 봐라 이 군중 중에 이 사람 중에 먹을 것이 몇 개가 있는지 그때 제자들이 확인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숫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푸른 잔디에 앉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린 이곳에서 의도적인 빈들과 푸른 잔디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광야, 빈 광야와 10편, 23편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꼴을 먹이시며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제자들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은 계속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누어 주신 그것을 그 50명, 100명의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떡 다섯 개로,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수없이 많은 5천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는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기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의 설득에 의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서로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숨겨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의 한 아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하고 먼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 아이가 저렇게 참 순수하게 내놓는데 나도 숨겨놓은 떡을 내놓자고 서로 막 내놔가지고 다 나눠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 바구니나 되었더라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의 아름다움, 나눔의 아름다움, 구제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체가 다 자 그러면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 이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이 떨어져 있는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아리를 다 빌려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다가 그 항아리 남은 그 기름에서 계속 다른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항아리를 채우고 나면 또 이 항아리에 기름이 넘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항아리를 채우는 거죠 마지막 항아리를 채울 때까지 기름이 그 항아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수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딱 갖다 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 또 새로운 떡이 놓여져서 그 떡을 또 떼어서 나눠주면 제자들은 못 보는 거죠 제자들은 계속 날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손에서 떡이 끊이지 않고 항아리에서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떡이 그 예수님의 손에 계속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떡이 불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먹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본질이었다면 성경은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본질은 어떻게가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빈들에서 백성들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이고 단순저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전의 사건들 그리고 이후의 사건들 성만창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극휼사역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이 극휼사역이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선상에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죽어가는 야굽과 그 자손들을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어 흉년을 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흉년 가운데 먹이시고 오히려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셔서 흉년 가운데 풍요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극휼하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쉬어서 금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극휼하심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먹이시는 예수님의 극휼하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주들을 나누어 주시며 이제 곧 다시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방황하게 될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극휼하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영적인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극휼하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육신이 극휼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극휼하심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극휼하심, 예수님의 극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려의 사건은 어떻게 기적이 이루어졌는가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긴 세월을 논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빈들의 날이 저물 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쫓아 배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먼저 보려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극휼을 베푸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물어야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극휼이 여기시며 생명의 양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극휼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입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극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극휼의 마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까지도 다 내어서 우리를 먹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오병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극휼하심,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에 가장 중심에 이 하나님의 극휼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이 하나님의 극휼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우리를 극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리는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극휼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붙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극휼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극휼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극휼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에 연약한 그런 부위가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효율한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휼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기적이 나의 삶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의 삶에 허전한 곳에는 하나님의 극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극휼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서 내가 정말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의 극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그 살과 피를 찢기고 흘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극휼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여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아버지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갈 곳 없어 유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깊은 극률로 그들을 향하여 베푸신 이 오병이여의 기적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나의 가정에서도 이 극률의 오병이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